저희는 솔직히 모든 음악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충분히 그럴만한 능력이 되는 비범한 두 인물이 뭉쳤기 때문에. 강력한 돌직구를 한번 날려볼 생각인데 아마 깊은 내용이 될 것 같아요. 저도 저희 곡인데 좀 기대가 돼요. 신승훈 선배님의 또 다른 모습을 저와 함께 한다는 게 좀 제가 제 자신이 너무 기대받아요. 노래 자체로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무대를 꼭 하고 싶어요. 그래서 화려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가슴에 바로바로 꽂힐 수 있도록 목소리로 가사로 승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. 아직도.